가만히 있다보면 얘 잔다? 뭐 아무튼 모란님 어서오세요 처음부터 하면 안돼요 어제 처음부터 했단 말이에요 일단 초콜릿사 하나 먹어주고 갑시다 이러면 살짝 걸음이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아 불러드리죠 우린 다 불러드리죠 음 그쵸 궁금하죠 역시 일단 저 돼지 삼형제 문을 열어줬 돼지 삼형제인거 같은 애들이 그 왜 그 계속 막 옷을 이쁘게 입어야한다 보석을 이쁜걸 갖다달라 했던 그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 방이 드디어 열렸거든요 그 방 한번 볼게요 여기였던거 같은데 오케이 맞네요 일단 여러가지로 한번 봅시다 우리는 레코드 아 이걸로 노래 틀고 끌 수 있었어 아무것도 없다 맞다그랬다 맞다그랬다 아이템을 얻었다 초콜렛 굿 여긴 뭐 없나? 자료실 자물쇠가 걸려있다 자료실이라 적혀있다 내가 갖고 있는 이건? 안되네 아 고양이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갑자기 나타난걸로 보였어 너덜너덜하고 오래된 양장본이 있다 오래된 일기 이거 읽고 싶은데 어 됐다 됐다 다행이다 어서오세요 셀님 어 네베르 이 누구요 아무튼 11월 16일 마가렛의 상태가 이상하다 그녀는 이불 속으로 숨어서 어 마가렛의 일기가 아니네? 방에 들어오는 모든 소리를 두려워했다 의사 바그너씨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하지만 여전히 내게는 알려주지 않았다 아 그 아기돼지 아니 지금 누구니? 옷 이쁘게 입어라 뭐 뭐해라 저거해라 막 창문 열어가지고 말하는 애들 있잖아 걔네들 방이에요 지금 걔네가 그 숨바꼭질하자고 달아났어 걔네도 나중에 찾아야 될 것 같아 의사 바그너씨는 무언가 알고 있는 듯하지만 여전히 내게는 알려주지 않았다 전날 그녀의 상태가 조금 나아져서 모두 안심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보면 그것은 마치 거짓말 같았다 11월 21일 셀츠님 저게 누구에요? 어 감사합니다 몬베베 헬로디님 눈이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왔다 우연히도 폭설 때문에 예정이 바뀐 박은호 선생님과 딱 마주쳤다 마가레트는 여전히 방문을 굳게 잠가놓고 있다 가끔씩 방에서 드문드문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이런 적은 옛날부터 잊었지만 내가 올 때는 항상 바로 미소를 보여주곤 했는데 그게 참은 거였지 이인강아 11월 30일 폭설로 인해 교통망이 크게 흔들렸다 이대로 재료를 계속해 소모하면 연구가 중지될 것이라며 선생님은 초조하게 말했다 연구? 도대체 무슨 연구일까? 근처도 아니고 항상 멀리 떨어진 장소까지 가면서 재료를 살 정도라면 연구? 연구는 지금 처음 나온 얘기인데 지금까지 일기로 알았던 내용은 마가레테랑 마가레테의 마가레테가 이제 엘리자베스 어머니인데 마가레테가 마가레테의 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았고 뭔가 정신병자 취급을 받는 건지 아니면 정신병이 있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취급을 받고 있었고 연구라는 말은 지금 여기 처음 나왔었는데 마가레테의 병이 낫는 데서 도움이 된다면 나도 기꺼이 협력할 것이다 하지만 선생님은 지하실로 못 들어오게 한다 그곳에는 병으로 서약한 아 병으로 서약한 환자가 있으니 내가 관여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는 걸지도 모른다 라고 말하고 일부러 숨기는 거라 할 수도 있지요 12월 4일 일본이 아니라 일본이 일기 엄청 많이 썼네 차가 아직 지나갈 수 있을 때 병원을 나왔다 마가레테의 상황은 걱정되지만 거기에 가만히 있어도 어쩔 수 없었다 옛날부터 그래왔다 그녀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알 수 없는 말을 했었다 아무도 그녀를 이해해줄 수 없었다 근데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을 봤을 수도 있지 그녀는 일부러 남들에게 폐에 폐를 끼치는 거라고 바랄튼씨가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의 병은 낫지 않을 것이다 친절에도 병이라고 생각하는군요 11월이 아니라 12월 5일 이제 집에서는 아무도 마가레테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아무래도 지금 아무래도 지금의 그녀였던 병원만이 그녀가 있는 곳이겠지 어렸을 때부터 돌봐주신 선생님 쪽이 오히려 자신의 어머니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근데 아까 연구 어쩌고 했잖아 아 생각해보면 아! 시벨! 마가레테한테 상냥했던 사람! 아! 그 사람이 쓰는 인력이구나! 아! 지금 생각해보면 기억은 이미 상당히 애매모호해져인 상태다 내가 도둑고양이처럼 비참했던 시기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내게 소녀를 받아주었다 그녀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다 다시 병원으로 가자 이번엔 꽃도 가져갈까? 그녀의 미소를 다시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일이든 할 듯이다 정말 어떤 일이든 하면 안되는데 자료실 잠겨있었지 여기도 다 맞죠 그럼 이제 저 문 빨간 화살표에 문이 맞아 가장 신경쓰이는데 자물쇠가 걸려있지 않은데도 안열린다고요? 아! 그래요? 에... 또 삽으로 쳐! 후려쳐! 허잇! 허이차! 안되네 이거 음... 찌개 부대님 어서오세요 어! 오! 자! 자! 고양이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소! 찌개 부대님 어서오세요 여잔데 오빠라고 불리고 있는 다규입니다 아! 아 맞다! 아기 돼지 사명자 찾아야되는데 아니 걔가 3명이길래 그냥 멋대로 아기 돼지 사명자라고 부르고 있는건데 어디있을까? 찾아볼까? 어디있지 걔네? 일단 저 방에 한 마리 있을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찾으러 가고 어... 이 찾기 어려울텐데 옷장에 숨어있는데 한 명 있을 것 같다 근데 거의 커다란 옷장이 있거든요 여기에 어? 여기도 레코드가 있네 레코드는 드륵드륵 돌고있다 노래는 안들리는데 네! 이거 공포게임입니다 음... 옷장! 옷장! 이제 아무도 없다 어 없네? 어... 이런데서 하나 숨어있을 줄 알았는데 어제 쥐 실컷 물렸지 내가 치... 책상 아래 어 아니네? 에... 잔혹동화 게임이라고 저는 말해요 그렇게 공포가 있진 않아가지고 그냥 잔혹동화이자 오싹한게임? 음... 아니 그 대지말고 저 방 안에 있었던 왜 나 옷 이쁘게 입어라 뭐 보석 갖다 줘라 이쁜거 해라 뭐 요구 많았던 애들 있잖아 걔네들이 숨었어요 지금 걔네들을 지금 찾으러 가야돼 응 꺄앙 다구오빠가 게임한다 꺄앙 뭐야 무시야 여기 아까 왔던데야? 왔던데야 한방한방 찾아봐야겠다 한방한방 돌아볼게요 난 어디로 가야되는거야 이 길의 눈이 어디로 가는지 가사도 잘 골라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이거 전에 다 외웠었는데 노래 음... 여기는? 너 이런데 마른 창작 위에 불... 작은 불꽃만 있다 그렇군 이런 책상 아래 안 숨어있니? 아 그래? 막 어제 갑자기 걔네들이 숨바꼭질하자면서 와하하하 이러면서 막 다 달아났어 그 이후로 지금 난 걔네들을 찾아 헤매고 있지 어... 없는데 아 이... 야 일로 나갈거야 오늘 방송 안하는 날인데요 그냥 취미방송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그냥 노는 날 나에게 있어서 계단으로 내려간걸로 알고 있어 아 그래요? 아 그때 계단으로 내려간 소리가 들렸어? 아 그랬어? 아... 에... 또... 곰벨님이 어플 공개를 하셨다고요? 어... 나도 뭐 타이밍 봐서 하지 뭐 에... 일단은 손바꼭질 얘네를 찾으러 가야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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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 저... 여... 여... 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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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깜짝 깜짝아 요런... 어이야... 어... 어... 아니구나 저 아래 누구 있는 줄 알았어 어... 아... 응... 아니었구나 미안... 응... 어... 노는 겸이라기... 그러... 이러... 이러는 거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쓰읍... 없는데... 아... 찬하나 쓰다 타다 그러지 아... 이런... 어... 잠깐 아까... 여기... 응... 아니구나 쥐구나... 저거 돼지 꼬리가 뛰어나는 줄 알았어 동물의 뼈 더러운 접시가 산더미 쓰읍... 음... 어디 있을까 어디 있니 여기 있니 나랑 같이 어... 레코드가 원래 이렇게 없었는데 많이 그리고 난 세이브를 해줄 건데 얘 어디 있을까 이것들을 내가 찾아야지 내가 좀 이렇게 아... 얘 원래 이 옷 아니야 그리고 원래 있던 옷을 갈아입죠 어... 난 이게 더 이쁘더라 역시 얘 안 갈려도 귀엽긴 한데 이게 귀엽더라 난 야 나무 위에 있거나 그러진 않니 너네? 이것들 어딨냐 아우... 저 저 저 진상들 여자인 친구라면 있습니다 여자인 친구라면 있습니다 여친? 여자인 친구라면 있지 남친? 없지 아... 슬프다 애인이라는 존재랑 만나본 적이 없어 구두소리가 오싹하네요 그렇죠 이 구두소리가 좀... 뭐라고 그러지 긴장하게 돼 이 소리를 듣고 있다보면 뭔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게 돼 긴장하고 돌아다니거라 라는 것을 아무것도 없다 아... 순간적으로 있는 줄 알았잖아 아... 아... 이 문은? 갑자기 왜 이렇게 어두워졌니 아무것도 없다 아... 어딘가 한 마리쯤 없나? 어디 숨었니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볼라 읽을까? 뭐였지 이거? 잠깐만 기억이 안나 몇 장의 종이가 한 곳에 모여있으며 그 위에는 더러운 글씨로 뭐라고 써있다 네 아 장화시는 고양이 이야기구나 아... 아아아아아 장화시는 고양이 이야기 막 고양이가 장화를 받았더니 뭐 걸어다니... 두발로 걸어다니면서 왕을 잡아 먹고 했던 그 얘기다 응 여긴데 이... 이 사기 돼지 삼형제 봐봐요 첫째 이건 알겠지 둘째 마지막 셋째 구궁 이럴수가. 이런데. 자기들의 그 사진이 있는데 한 마리쯤 있을만하지 않아? 너네 왜 여기 이렇게 없어? 말 있는 사과서 이거 약간 내가 했죠. 쥐에게 준다 했죠. 모두 사이좋게 배부르다. 해가지고 풀었잖아, 너네가. 난 세이브를 하러 온 것이야. 세이브할 거랑 퀴즈 푸는 거랑 모양이 비슷하게 보이잖아. 음... 어, 얘 진짜 없네, 얘네. 어딜 가서 찾아야 있는 거야? 그리고 나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어제는 그래도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지, 이렇게 순조롭게 꽤 진행됐었는데. 이거 뭐지? 이거 아니, 아니, 이거 말고. 이거 어따 써야 돼? 아, 이거 없네. 아무런 설명이 없네. 땅을 상징하는 황색의 보석. 음... 아, 네. 나중에 확인할게요. 얘 어디 갔을까? 아무것도 없다. 없네. 나 지금 현재, 나 현재 인내신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잠시에 올려있다. 전시실이라 적혀있다. 전시실? 전시실... 잠깐만, 잠깐, 잠깐. 지도, 지도. 리빙 룸. 뒤에 있는 게 전시실. 그렇군. 알았어. 이거밖에 없네. 이제 옆쪽으로 가볼까? 얘네 어디에 숨어있길래 이렇게 감쪽같이 깜찍하게 이쁘게 숨었대. 아주 그냥 깜찍해 죽겄어. 나갈게요. 나갈게요. 죄송합니다. 이 깜찍한 아이들. 어디갔어? 여기는 아무것도 없지. 내가 여기 다 뒤졌거든요, 어제. 내가 여기 다 뒤져가지고. 여기에는 누구 없나? 누구 없니? 다숨없니? 응? 오빠의 인내심을 알고 싶고 이 게임을 하면서 얼마나 강아지를 죽일까 생각해 와서 나의 인내심 얼마 안 갈 텐데. 난로 안에 장작은 없다. 돼지는 없니? 거기 돼지? 함께 돼지 통구해 먹자. 아무도 없다. 오케이. 어, 여기는 책이 엄청 많아. 아무것도 없다. 근데 나는 그 걔네 꼬리가 돼지 꼬리여가지고 아기 돼지 사명자라고 멋대로 결정지는 건데 아닐 수도 있는데 솔직히 생각해보면. 아, 이거는. 여전히 일단 사로 맞춰봤자. 내 시쪽으로 돌리고요. 아, 모르게 무섭게 소리를. 무섭게 소리를 내면서 돌려요, 뭐. 그렇게 무서운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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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다. 어떡할까? 뭔가 잠잘 때 크게 들리는 시계 소리 같아요. 어! 확실히. 그거는 납득. 확실히. 아, 이건 이미 썼어. 이미 했어. 이미 풀었어. 돼지고이 맛있겠네요. 그렇죠. 안 그래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어낸 애들. 찾아가지고 통구해먹자. 아, 훈제도 맛있던데. 자물쇠. 아! 열 수 있나? 안 되네. 게임이 그렇게 하겠다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하겠다구요. 어레. 어, 응. 아, 여기 나가버리는구나. 이제. 어라. 이제 그럼 할 게 없는데? 없는데. 쥐가 있는데. 어라나. 그럼 뭘 해야 되냐? 2층 올라가볼까 다시? 어라. 이 놈들이 어딜 갔노? 어디에서 누워있노? 어디에서 놀고 있노? 왜 얘네들이 안 보인대니? 아, 보쌈도 먹고 싶다. 아, 보쌈 먹고 싶다. 보쌈 시켜먹고 싶다. 근데 여기는 시켜먹을 데가 없다, 일단. 아, 돈, 돈, 돈을 낼 테니. 주세요라고 할 수도 없고. 아. 너무 괴롭다. 아, 여기가 어딨지? 여기 내 방이 아니구나. 인형 방. 내 방에 숨어있는 거 있을까? 아, 펜하트 더빙이요? 이번 주에도 하나 올라갈 예정이에요. 어? 이거 뭐야? 만나러 가죠, 만나러 가죠, 만나러 가죠, 만나러 가죠. 안 그러면 만나러 갈 거야. 어디로 만나가야 가야 되는지 써줘야 내가 만나러 갈 거 아니야, 인형아? 어디로 만나러 가, 어디로? 장소를 써줘야지 내가 갈 거 아니오. 어디, 어디, 어디? 만나러 어디? 어딜 만나러 가, 어디로 만나러 가. 너를 어디로 만나러 가면 되는데. 그걸로 달려주고 그냥 무조건 만나러 가라고 그러면 나보고 어찌라는 것이요. 뭐 이상한, 이상한 말투가 나왔어. 자자. 몰라, 이 인간들. 아무것도 없다. 으음, 어떡하지? 저 하단 쪽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저 하단 쪽은 안 열려가지고. 읽을까? 뭘? 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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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되게 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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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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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개 부대님. 으아! 으아! 아! 너무 많어. 너무 길어. 아! 처음부터 내 이거 너무 그루 길어가지고 내가 왠간에서 안 볼라 했는데. 아잇! 여기에 이게 있었다는 걸 잊고 있었어. 모바일 게임 가능하죠? 장작이 없다. 아, 이런데 한 마리쯤 숨어있을 만한데. 왜 안 숨어있어 다들? 야, 니네 숨어욱질한다고 숨어있는다며. 왜 안 숨어있어! 빼액! 나만 열심히 찾잖아. 빼액! 역시 1층에 있는 거 맞나?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근데 이제? 혹시 모르니까 그림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가자. 이제는. 안 되겠다. 그림 같은 것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나하나 다시 한번 훑어봐야겠어. 시작! 꽉 끝! 이 뭐 말도 안 되는 드립을. 아누비스. 봤었지. 여기는. 인형 있는 방. 다 확인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침대 있는 쪽 다시 한번 가볼까? 여기까지가 쥐었구나. 그걸 믿으셨다니 제일 상해.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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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뭐야? 못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아 내가 싫어서 애들이 안 보인다고?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진짜. 하나하나 뒤지며 갈게요. 이제 하나하나. 아무것도 없다. 진짜 하나하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보면서 하나하나 뒤지면서 갈게요. 불면 안 되지. 그래. 바보 한 명쯤 요 원래 있던 방에 숨어있을만한데. 자물쇠가 걸려 있는데도 안 열린 거야. 사부로 후려치라니까. 이거 후려치면 열릴만 하는데. 고양이가. 고양이가. 고양이가 있어. 고양이가. 아무것도 없다. 작은 도끼. 작은 도끼. 아 정말 후려쳐. 어? 돼지들 첫 마음에 나타났던 방 옆에 들어가서 쫓겨나고 거기로 들어가 보세요. 아 알겠습니다. 일단 요거 한번 훑쳐보고요. 얏. 아 안되네. 안되는구나. 아 그렇구나. 하하하하하하하. 도끼 얻어서 혹시나 했는데. 들어가서 쫓겨났던 곳이면은. 여기가 아니고 피아노 방인데? 아니. 옆에 들어가서 쫓겨났던 곳. 여기? 어디 말하는 거지? 여기는 마르가레테. 아니 마르가. 마르게리타는 먹는 거. 근데 이거 싱크도. 짧게 하면 짧게 할수록 그거 하던데 그 버퍼링 더 심하게 생기는데 그래서 불안해서 못하겠더라고 어 죄짓을 처음 나타났던 방 여기 옆에 들어가서 맞다고 거기? 맞다고? 어머? 어머나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까진 아니지만 이런데도 하나하나 다 뒤지면서 갈거야 어딨나 어딨나 찾아줄거야 내가 너를 찾아줄거야 어딨어 어딨어 뭐하는 것이니 아침부터 게임하다가 정신이 정신이 혼미해졌나 그림은 없네 그 위에 올라가시면 한 명 있을 거예요 진짜? 나 아까 여기 찾아봤을 때 없었는데 어디에 감쪽까지 숨었길래 내가 못 찾았지? 거기에 감쪽까지 감사합니다.